에이 왔다 갔다 죽였어? 아니? 아니? 죽였다 죽였어.. 죽은거 모르겠어 이거 일단 아니라고 해 일단 아니라고 해 땅땅땅땅땅땅땅땅땅 연진아 응? 무슨 미션 할래? 미션 하고싶은거 하라는데 뭐할래? 나 그런거 모르는데? 나도 처음받아 어 둘이서 듀오 미션인데 우리가 잡는 번호 허킬 이런거 해도 되고 아니면 UI 끄고 치킨 먹을 수 있어? 지금시대언니 먹을 수 있어? 한판 해볼래 안되면 딴거 바꿔달라 그러자 그럼 언니 UI 끄고 한판 아 해볼까? 난 좋아 컨트롤 U 야생배틀로야 근데 이거 웃긴게 나는 별로 크게 상관없거든? 근데 시청자들이 엄청 답답해 혹시 이거 맵 또 볼 수 있는거야? 맵 원래 빼고 하긴 하는데 빼자 이거 환경설정에서 키 월드맵을 빼면 돼 뽀니도 제 팀으로 안보이나요? 너 어딨어? 너 언니 얘 펜탑충이야 야 그쪽으로 난 하얀색 옷 입고 있어 그러네 확인했어 어 확인했어 발소리 나 내 앞에 발소리 이 담벼락 뒤에 나는거 같은데? 어어 걔 어딘지 시킷했어 빨리 집에 들어갔다 어디지? 우리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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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쟤 잡자 쟤부터 잡자 얘 잡고 온다 1층 저기 이쪽으로 갔어 죽았나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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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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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누가 누가 잡았어 몰라 몰라 어 잠깐만 사운드 언니 D 어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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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했어 많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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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 나 2층 볼게 너 1층 봐 어 나 1층 볼게 2층 밑에 계단 탄다 아 얘 샷건이야 도와줘 어 샷건이야 언니 뭔데? 어디야? 야 나 학기지면 어떡해 아 언니 옷을 그래 통일시키자 우리 바로 알아 알아볼게 좀 화려한걸로 해 화려한거 잘 보이는거 어 화려한걸로 했자 내 낙하사 미쳤다 이거 진짜 너 좀 짧지? 잠깐만 언니 찾는 중 아니 나 못 찾냐 언니 어딨어? 초록색 초록색 낙하사 초록색 낙하사 어 나 왔어 나 왔어 나 왔어 낙하했어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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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했어 확인했어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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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언니 첫걸이 하나 누운거 없긴 해 하나 누웠어 하나 누웠어 아아아아 아니야 아니야 죽었어? 아니야 아니야 안 누웠어 쟤 한명 기절이고 한명 살아있어 둘이야 둘 야 밖에서 오는데? 죽었나봐 죽었나봐 여기 아 핑이 아니지 어 언니가 못잡았다 야 뭐야 일곱시 앞에 우리 아까 전에 숨어있던 돌멩이 있지? 아홉시 옆에 거기 왔어 둘이야 야 뒤도 왔는데? 왠진아 뒤에 왔어 우리 그 열 어 여섯시 여섯시? 왠진아이지 내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못잡아 못잡아 DBS 너 알아서 알아 나 알아서 할게 간다 언니 어디 보는데? 비밀이야 비밀이야 여섯시기야? 길줄기 언니지 여기 앞에 여기 할 적 있는데 어디 기절이야? 그 앞에 상자 바로 상자 어어 어 붙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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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불 저기 넘어졌다 하나 다시 기절이다 이거 갈까? 가볼까? 어 빼빼빼빼 미끄럼틀 있다 언니 언니 들어왔어 들어왔어 소리 났어 일단 먹어 또 싸움 또 싸움 또 싸움 자기장은 우와 삐덕 옥상 죽은겨? 많이 박아 어 나 맞았어 언니 나 맞았어 나 맞았어 난 누웠어 얘 올 것 같아 죽었어? 오면서 보면서 하면 될 듯? 끌어들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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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왔는데 어디야? 아래? 나이스 나이스 연진이 나이스 언니 뒤에도 왔어 뒤에도 왔어 불쌍다 불쌍다 얘 바사야 언니 뒤에 뒤에 안 봤어 언니가 아까 불 질렀던 상자 불 지른 상자 누웠다 어 어머 뒤에 많이 짠까? 우리 또 와 죽였어 나이스 나이스 먹자 오 재밌다 근데 우리 너무 좀 약간 능력 있는데 만개 그냥 호로록 하겠는데 자기장 저거 보이는 거 아니야? 그 돌산 쪽에 오고 있는 거 저기로 왼쪽으로 가야되나 돌산이야? 아니 돌산에서 자기장이 오고 있는 거 같은데 우리 왼쪽으로 가야되는 거 같은데 뭔 말을 나도 모르게 자꾸 M을 누르고 있어 난 아까부터 계속 할 수 있고 있어 아 파라다이스에서 온다 그치? 응 응 뒤에서 오해 저거 봐 저기 오고 있다 맞아 시퍼런 길 오고 있어서 우리 가자 뒤 온다 차 보내보내 어 저거는 올라가야겠다 뭐야? 지금 정리해놓으면 편하지 않아 쟤에 싸우는 동안 쟤에 싸우는 동안 세웠다 언니 여기 하나 있다 핀이 안 찍힌다 여기 핀이 안 찍힌다 언니 잡아 에스카리 야 너 잡지 동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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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겁을 줘야지 미쳐내지 없어 파키라야 돼서 핑 야 큰일 났다 나 너 잃어버렸다 언니 어? 여기 오른쪽에 넓적바위 하나 있어 오케이 나 힐 할게 야 누웠다 누웠다 얘 얘 바사다 얘 바사 시시시 불러간다 야 물쪽에 있었다 어 차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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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둘이 저기였네 몰라 몇 명 살았을까? 한 내 느낌으로 한 22명? 이게 어디로 지금 좁혀지고 있어? 아 저기서도 온다 언니 아 그러네 여기 보인다 루이스 쪽인가봐 이거 맞네 응 맞아 맞아 사실 몰라 도캠의 처음 아아악 다음 걔 누웠어? 언니? 어 누웠어 나 잘 때렸어 어 누웠어 누웠어 근데 기절인지 하킨인지 몰라 왼쪽 싸운다 왼쪽 싸운다 내가 한 대를 막은 것 같은데 아 너무 아깝다 아 얜 반피다 아 누웠었네 아 왜 여기서 창 보고 있냐 치사한 자식들아 이제 제대로 한 판 딱 해볼게요 여러분 나 방금 집중을 안 해서 죽은 건 아니야 존버한테 다 했기 때문에 존버는 사실 거의 제가 자연재해급이라 할까? 아 진짜 옷 벗어야겠다 언니 옷 벗어 어 벗어 벗어 아 자 이번에는 북캠 가서 꼭 살아보아요 아시겠어요? 그 와이자 갈거야 말리지마 낙하산 간만 딱 우리가 딱 알면 제대로 내리면 우리가 와이자 먹을 수 있어 미쳤다 낙하산 1등이야 언니 아니네 1등 아니네 어 비동 1등? 야 하나 안 해 안 해 아 제껴 제껴 어 얘 총 맞았어 어 내 애 치웠어 어 나 무작정 먹었어 어 어머 너 왜 그러냐 맞다 2층 다 어 누구야 포스 하나 기절이야 부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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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죽겠어 죽겠어 탔탐 먹고 다시 부산 먹었다 아 얘네 우리 거 파밍 다한다 1층 온다 체킹한다 얘네 좀 할 줄 안해드려 진짜로야? 어 친구 있어 오면 갈게 나갔어? 응 하나 어 갈게 좋았다 완벽한 팀플레이 네 어디야? 속대기 여기 핀에 난 살아 괜찮아? 원표 잡았어 왼쪽 하나 연막 지른다 연막 지른다 혹시 이게 3티어인가? 핀에 안 보이는 건 너한테 아 여기 하나는 확인해 오른쪽 누운 것 같기도 하고 나 진짜 뭐 어떻게 많이 때리긴 했거든 같이 가고 싶은데 네가 안 보인다 어 찾았다 언니 어디 나무였지? 아 살림 못다 살림 헉 죽었나봐 죽었어 죽었어 언니 어디 나무였지? 어떤 아까 어 담집 어 왔다 갔다 죽였어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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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였다 죽였어 아 이거 죽었다 죽은 거 모르겠어 이거 일단 아니라고 해 일단 아니라고 해 어 죽었단데 살했으면 곤란하니까 어 왼쪽 뛴다 저 집에서 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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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를 골라 어 보인다 아직 안 죽었다 여기 여기 찍으실 수가 뾰족빠이 어 뾰족빠이 걔는 알아 하나를 골라 하나를 폈다 어 나이스 언니 우는 거 봐보자 아 온다 간다 언니 아까 근흥선에서 확인 옛사리를 안 싸울게 너도 천천히 내려와 죽었나? 여보 언니 나 가서 확인해야돼 세댄가 네댄 때렸는데 친구는 죽어있어 가야되지 않냐 너무 아프지 않아 슈퍼 언니 다리 걷는다 우리 건넣다 왼쪽 다리 걷는다 쟤넨 죽을 죽여야 돼 못 오게 안 돼 아직 다리 아래 하닫힌다 아 죽었어 죽었어? 걔만 싸줘 걔만 싸줘 아 뭐야 나 튕겼나봐 죽으면 왜 이렇게 많아 기억하고 있는 거야 여보사 안전한 데로 들어가는 중 나 쳤다 야 아 내 앞에 사람 꼈는데 응 버려 아 진짜 여드러 아 이거 뭐야 언니 죽었어? 나 죽었어 아 또 너무 깊숙이 들어왔나봐 고생했다 감사합니다 미션 주셔서 이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위 바위 내일이나 모레쯤 또 다시 놀자고 응 아잉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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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